우와 엄청 커 이 날이 잘 큰거 같은데 우와 나오세요 우와 와 여기 무슨 뷔페인데? 근데 더 지르는 건 더 지르는 건 여기있어 여기 깜짝 놀라지 마세요 fired 와우 진짜 지르는 고등 맛을 발견했습니다 ㅋㅋㅋㅋ 얘네도 이거 먹고있는 호연거 뭐야 이거? 일단 소라를 잡으러 왔는데 소라가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두 마리 주웠고요 자 이거 한번 긁어서 따보겠습니다 만통이다 만통 자 이게 소라고요 와 이게 소라고 얘는 고둥 고둥 와 진짜 오지게 땄습니다 와 여기 지금 고둥이 따닥따닥 붙어있거든요 와 진짜 지리는 고둥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와 야 거의 천마리 딴 것 같은데요 천마리 반갑습니다 절팀입니다 자 오늘 소라 잡으러 왔거든요 잡아주세요 저기 있네 와우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버리세요 방생 와 크다 너 왜 못잡아요 내가 저게 다 잡았네 와 아기 소라 이거 네 것만 하다 자 저기 안에 소라 하나 또 있구요 이거 빼기 힘들겠는데 예스 베이비 예스 베이비 따세요 와 예스 베이비 이거꺼 얼마난데 초코 파인 베이비 네 거보다 커 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일로와 일로와 이제 이제 시작인가 보네 우와 따 빨리 무거워 우와 힘 쎈다 우와 시렛다리 야 따 여기서 못 찾을 줄 알았지요 와 얘도 크다 우와 먹을 거 있겠다 너 엄청 잘 찾는다 야 저거 저거 소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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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? 어 맞지? 맞아 합격 어 작은데 일단은 합격 이게 합격이라고? 응 일단 소라짱 일단 담아놓고 이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라 또 발견 이리와 보자 으하하하 야 1타입이 이야 소라밭인데 미역 먹고 있습니다 미역 와 여기 박하지도 오지게 있습니다 아 박하지야? 아 박하지 겁나 커해 저 시장에 파는 것만 하네 소라가 미역을 먹고 있는데 오늘 다 생일인가 봐요 웃어 웃어 와 저기 지금 박하지가 불과 사례 먹고 있습니다 와이씨 찢겨 없나 박하지 다 잡아오고 싶다 예 예 어 잠깐만 확 한 번에 잡아 아 아 무서워 오 크다 어떻게 잡는지 봐봐 너가 해봐 장갑은? 장갑 없어도 돼 응 찢겨 봐야지 니가 새우도 와 새우 너 옆에 새우 야 파란색 물고기 있는데? 새우라 새우인데? 너도 물었지? 말아 이놈아 이놈아 너도 무서우면서 해파리 자 여기 보시면 해파리도 있고요 야 이거 갖다 키우고 싶다 귀엽다 이거 뭐야 치어? 야 치워먹고 있나? 이게 뭐야 꼴뚜기야? 꼴뚜기다 꼴뚜기 야 여기 완전 오만거 다 있네 생태계 보건데? 이거 뭐야? 어 파란거 새우였네? 오른에서 내가 새우라고 했잖아 꼴뚜기 자식 꼴뚜기 도망갔어 해파리 잡아 쏘면 어떡해 야 꼴뚜기 밑다 야 꼴뚜기 겁나 빠른데? 해파리 내려 그러니까 쏘면 어떡하냐고 몰라 이게 무슨 치워지 꽁치? 꼴뚜기 봐라? 꼴뚜기 떠 꼴뚜기 떠 꼴뚜기 떠 꼴뚜기 떠봐 이거 겁나 빨라 야 이 해파리 채집회 하고 싶다 아직도 있나? 통이 없어 근데 짝하다 봐봐 우와 일로와 일로와 뒤집어봐 잘 잡죠? 못집쥬? 여기 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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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역시 절탐입니다 찾았쥬 오 오 오 박하지다 박하지 박하지가 왜 이렇게 많아? 쏘라 옆에 항상 박하지가 있네 여기 보시면 박하지가 엄청 많습니다 박하지 천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다음에 박하지 잡아야겠다 아 아 잘못 잡으면 찍게 바로 와 그러니까 이거 눈만 돌리면은 다 박하지거든요 여기 박하지 있고 여기도 박하지 있고 자 잘봐 박하지 찍게 없을 때는 자 한번에 이렇게 해서 아우 아우 겁나 아 찍게 가져가야겠다 진짜 박하지 백마리 잡아서 라면에 넣어 봤습니다 그런 소치 겁나 커 겁나 커 여기까지 젤 큰 것 같은데 나오세요 겁나 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까지 와 진짜 짧은 시간에 소라를 막 주웠습니다 막 주웠고요 자 이 정도만 가져가고 얘들은 너무 작으니까 다시 바다에 있어 와 진짜 오지게 잡았습니다 오지게 야 대박이 고둥이에요 고둥 이거 언제 다 까먹냐 오 아 사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와 맛있게도 생겼네요 살아있지 사우디아라비아 막혔어 자 그럼 먹방은 다른 채널 가서 보세요 이상 고맙습니다 와 탱글탱글